가시를 만들고 있는 일본에서 가리나옵니다. 제가 외모책으로도 그런지 한국사람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우리 제주인만큼 더 생김새나 제주인에 가까워요. 너무 잘해주세요. 흥미야 흥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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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럭셔이 하시고. 왜 계속 하시면 돼요. 편안하게 해주세요. 네. 흥미야. 언니들 웃고 이렇게 해요. 왜 이렇게 하시는지. 선생님은 대상인분들과 당당하죠. 선생님은. 말이 안 되면 식탁에서 설거지하고 그런 걸로 끝나요. 조금 청추래요. 일을 하고 있어. 한 마리 만드는데 하루. 하루 정도 걸려요. 이 부분 부분을 짜놔야 되는 거예요. 미신분질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. 처음 노는 것도 여기 굳은 살 만들고. 스틱지도 아직까지 저도. 지적을 받아요. 칭찬을 들으면서 아직도 링탑니다. 봄술은 조합자님이 하셔가지고. 봄술은 조합자님이 하셔가지고. 봄술은 척자입니다. 말이인데? 말이 아닌 거죠. 개가 돼서. 고가 이렇게 올라가면. 딱 올라가면 개고가 돼. 기준치가 높아가지고. 거기에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거죠.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놓고. 우리 작품이라는 것은. 특별한 느낌이 있으니까. 여러분. 잘 하세요. 여러분. 잘 하세요. 잘 하세요. 여러분. 잘 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